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3시간을 사냥해 보았는데요 먹은 잼드톤의 숫자는 77개 13시간 77 나누기 14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요기에 아 태초의 물방울석 3개와 아케인 리버 물방울석 4개를 먹었습니다 한 반반 정도 나눠서 사냥을 한 것 같아요 어 메선은 뭐 5000씩이니까 대금 한 7억 정도 먹었겠군요 또 없지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